충남 아산시에서 추운 겨울 힘든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아산시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이웃중앙회 아산시지회가 주최하고 아산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주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400장씩 연탄을 나눔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27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